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형제 tv 입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인기 급상승음악 1위라고 써졌죠 do all die 뭐 지옥을 하면 하거나 죽거나 이런 뜻인데 이걸 좀 외워가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라는 내용이죠 가수 임영웅의 새 디지털 싱글 do all die가 유튜브를 삼켰습니다 임영웅이 10월 8일 오전 8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do all die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인기 급상승음악 1위를 차지했습니다 9일 오전 6시 현재도 1위를 지속 톱 인기를 빛냈습니다 이번 do all die는 180도 달라진 임영웅의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do all die 뮤직비디오에서 우즈복을 입고 등장 댄서들과 함께 칼군무를 소화하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반전 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강한 포인트 안무 응을 자극하는 가사 화려한 영상미 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아주 우즈복을 입고 상당히 판타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do all die 음원은 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임영웅은 신곡 발표에 이어 27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2023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e로 돌입을 하는데 서울 공연은 10월 27, 28, 29일 그리고 11월 3일, 4일, 5일에 KSPO 도움회에서 열리며 11월 24일, 25일, 26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대구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부산 콘서트는 백스코 제1 전시장 1, 2월에서 12월 8, 9, 10일에 대전 컨벤션 센터 제2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대전 콘서트는 12월 29, 30, 31일 광주 콘서트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24년 1월 5, 6,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말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오른 Do All Die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 음악을 들어봤는데 정말 임영웅 가수의 다양한 변신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가사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가수가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아울러 저희 영웅형제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marks on 컨벤션 센터 위치에 Hannity